박스형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호솔 식당 110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전 5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전 5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전 5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픽 강사 486km, 공기 기본 수체 ו Hej işte breathe. 오전 5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오전 5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도르락하지 마라. 꼬딱꼬딱 천천히 갑소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준비하십시오. 호솔 식당 110km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. 왔다. 출발 basta. 운 통해 한번 볼까? 말했다. 고속도로 출발 약 500m 앞 곤지암 IC에서 곤지암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